끌려갈수도 철학자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는데 눈오면 안되는데 아 눈오면.. 아 잘된건가? 아 이거 또 애매하네 잘된거야 안된거야 상태를 봐야죠 상태를 보고 만약 못하겠으면 공지 올리겠습니다 아 어디 부대가 3군단까지 이제 완전히 편성이 됐구요 3군단 쩔어주죠 평판을 어 나폴레옹이랑 뭐 이런거 파네 잠깐만 14파웅 넌으로 24개 있다잉 일단은 지금 탕까진 안없어지지 않아 어 백동련 각각 вет꾼에 지난 몇 달간 몇 성적이서 어쩌고저쩌고 어 친한 친구 제2차 불런 전투 이후 38,600명 이상 우리 병력이 Q장군과 싸우기 위해 최선전을 추성되고 들었다 오케이 일단은 서브 미션을 한번 합시다 둘 다 세프템버 14일날 이루어진 전투인데 어 크램프턴의 갭부터 버전하죠 반란군이 처음으로 북부 영토를 충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메들란드에서 보급선을 확발한 시도로 자신의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잭슨은 발란군의 좌익과 함께 무기구가 있는 절약점 마이든 하퍼즈베리를 하퍼즈베리 또 나와? 하퍼즈베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군대 일부를 아 후튼이 오랜만에 입니다 어서오세요 어 눈 때문에 장사가 잘 된거지만 그 배달이 폭주해가지고 배달이 많아가지고 못 왔어요 배달이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배달하다가 막 배달이 1분 안에 막 2개씩 오고 3개씩 오고 4개씩 들어와가지고 막 멈췄다가 배달 멈추는 거 있거든요 일식 정지하는 거 영업? 어플마다 어플마다 뭐 요기요랑 배달음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멈췄다가 또 이제 보내고 배달 보내고 또 풀고 배달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바빴어요 새벽 1시까지 그래서 맨날 1시 이후에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아 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아 눈온다는데 큰일이다 걱정된다 여러분은 아 눈온다 이러는데 좀 무섭다 눈오면 좀 무서워요 아 이번주 이번주도 잘 넘겨야 될텐데 하지만 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또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쵸? 어 기관의 군대 나머지는 분수부로에서 발견된 발령군대의 우익을 저지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 목표는 막고 포위 공격을 막고 우익 저지 오케이 아 추워 9개 군단 들어갈 수 있는데 15개나 있네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봐 요즘 갑자기 너무 춥지 않아요? 눈도 막 안온다 했는데 갑자기 눈도 많이 오고 자 장군 우리의 정찰병들은 소규모 남부 연합군 병력이 갭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통로를 공격해서 아 우리가 공격하는 거네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 병력이 대부분은 30분 뒤 거리에 있지만 하버즈 파리에 수배되는 곧 시간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래 그렇지만 마을이 발령군 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잠깐만 빨리 가야 된다거든 일단 다 춘전 1855 부대 거든요 포를 하나는 하나만 들까? 빨리 가야 된대 대포 다 빼? 근데 포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가? 일단 그냥 한번 가볼까? 포 없이 보병이랑 기병이랑 이렇게만 한번 빨리 가봅시다 일단 빨리 가래 자 일단 빠른 컨트롤 하겠습니다 삼밤 삼밤 물리 아 게임이 넘어가고 싶었어 게임이 넘어가고 싶었어요 어 포 쏘는데 게임은 지금 일주일만에 하는 것 같아요 뒤로 외복시키자 기비형 아 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닌가? 아 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할까? 엄마야 엄마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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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걸 견제하면서 이쪽으로 가구요 아 강건하기가 무서워요 그냥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갑시다 어머나 어머나 아우씨 아파 여기 숨을게 펄레토 그러니까 포 있어야 될 것 같다 다시 하자 다시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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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차다해 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자자자 이거 빼고 어 아까 보병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빼고 포 두개 어 24파운드 국사포 랑 나폴레옹이랑 있죠 24파운드 국사포 20파운드 필살 패럿이랑 어? 24파운드 옥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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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왼쪽으로 갈게 요거 하나는 펜블리하고 여기 매복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나가고 파운드 대포 어 어 어 보입니다 레인지가 72,000? 장거리용 이건 좀 붙여야 되죠 국사포는 산탄이니까 25파운드는 안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쏩시다 포를 쏩시다잉 어 뭐가 뭐가 나 닦고라는데 오케이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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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집은 어디갔어 여기 있다 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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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고 장거리 장거리도 조지고 타이크 타이크 오버만 산탄 으로 일낸다 어 이 대포 소리 이 대포 소리가 그리웠어요 아 너무 좋아 아 게임이 최저인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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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하고 스톱 스톱 아 아퍼 좋아 42킬 야 이거 개포 좋다잉 아 아 아 네 보병에도 있었으면 좋은데 야 6명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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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오케이 자 자 자 2명 가자~~ 어 기빙 졸라 많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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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가자~~ 이거 강 못 넘어가니까 숲으로 그냥 들어가자 이 숲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던지 이거 이리로 가져와 이거 보병만 벗겨내면은 기병으로 1을 낼 수 있거든요 라인만 잡을게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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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킬 와 다 녹였어 됐어 전진 빨리 가려야 된다고 떨리고 40초 안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되나 빨리 가야되나 박돌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근접으로 하면 우리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쏠 수 있으니까 블럭 패널피가 없거든요 전진 전진 오우 약사잉 여기다 매복 시 금방 시간이 없다 동지들아 전진하라 오우 여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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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싹 지나갈 수 있나? 머리에 돌아가지 다늘 건너가자 싸 싸 싸 싸 싸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우측으로 상대방이 이제 보이겠죠? 보이는게 오히려 좋은거에요 우리는 교란시키는거에요 적을 이럴때 기병으로 가자 기병은 어디갔냐 기병으로 일렌다잉 자자자 올라와봐 올라와 얘를 이제 묶을게 얘를 묶고 이게 여기 쏘면 뒤를 돌아서 바로 까버리는 전면전이야 전면전 어 여기 있었네 여기 보고 밑전 144개 됐어 가자 뒤로 돌아와봐봐 뒤로 뒤로 아 근데 포가 많이 달았어요 28명 죽었어 간다 가자 가자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얘 암호가 없네 오케이 시간이 없어 1분 남았어 시간이 없어 1분 남았어 오케이 호 하나 날라갖고 왔어 호 하나 날라갖고 왔어 고기 방패 아싸 하나 하나도 고기 방패 엔시 소프트 하나 반복했어요 이것도 먹자 뭐야? 다시 한 번 썼어. 아저씨가 많이 있어. 아 여기 코피. 우와 씨. 짜증. 고병이 있었네 뒤에. 건너가자. 아냐아냐. 건너가자. 위이네. 위이네. 아 그래 사러 왔어요. 아냐아냐. 얘는 꾸준 말뚝대야 말뚝대야. 자 30초. 30초 남았다잉. 가가가가가. 고고고고고. 전진 전진 전진. 그렇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진. 무빙무빙무빙무빙. 빙빙빙빙빙. 여기 남자의 승부가. 조금만 더 가면 20분. 빙빙빙빙빙. 여긴 남자의 승부가. 자 여기 위에 올 내려오면 기장. 조금만 더 가면 돼. 아 찰컴하고. 쟤들이 찰컴 넣을까 하는데. 오히려 좋아. 찰컴 붙으면. 블록 없어져. 찰컴. 짐 먹었다. 오케이. 30초. 와 찰컴 그래도 쎄다잉. 일단 포병 지원해줄게. 남부군이 원래 근접이 좀 쎄요. 아 아모아 아모. 아모아 아모. 1분 남았는데 뭐 이겼다 이게 병이 많아가지고 쉽게 이겼습니다 어 좋습니다 레벨업 부상 아 부상을 입었어 나폴레옹 3개야 점유 4개 나폴레옹 좀 아깝다 나폴레옹 하나 사야겠어 뱃아랑 우린 뱃아랑이야 이제 무조건 뱃아랑 연대장 아 좋아요 20파운드 역시 대령 연대장이 사단장보다 더 높은거 아니야 지금 그쵸 아니 아니 연대장이 더 이게 얘가 별 3개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난 생각이 바꿀 수 있나 중장인데 중장인데 한개 사단 대령인데 군단장 사단장이고 몰라 등업하겠지 뭐 등급하겠지 뭐 납도 아 8m가 없어 아 8m가 없어요 다른거 없나 8m가 없네 잠깐만 일단 이거 군대 경제 하나 더 찍고요 총이 없다거든 음 쿠겜브라더는 되게 많이 있네 스미스 750개나 있네 이건 100배기점이 좀 약한데 일단 스미스로 할게 여기 스미스를 납거든요 이거 아까... 너무 근접해서 싸는데 아까워 근데 잃어버렸어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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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뭐 멀쩡하구요 음... 그러면 패배했구요 오케이 자 다음은 사우스... 사우스 마누틴 남산! 남산 전투구나 리가 처음으로 멜랄랜드와 북부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분수부로의 발령군 우익과 함께 콩스트리트를 파견했습니다 아 롱스트리트... 롱스트리트를 파견했어요... 잘 안보여 폰트가 콩이 아니고 롱스트리트 기관은 군대의 일부를 폭스와 터너의 갭을 통해 보내 롱스트리트를 공격해야 합니다 기관의 군대와 군대의 나머지는 카퍼스 페리의 포일을 뚫고 잭슨의 발령군 군대 자유공격하는 소비자를 부출할 것입니다 몇개 필요해? 20개가 들어갈 수 있네? 아 5개가 모자란데요? 아 등업할걸 군대 규모 업을 할거야 이것도 이기겠지 이기지 않을까요? 해보자 일단 요런건 이미 미션을 보고 하나 올릴걸 그랬다 장군 발령군이 사우스 마운틴의 폭스와 터너의 갭을 지키고 롱스트리트에 대한 규간의 전진을 막기 위해 이 두개의 사단을 배치했습니다 기관은 공격을 해 군대에 의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의 고지에서 강력한 진지를 지키고 있으며 조심하십시오 행을 빕니다 장군 잠깐만 이것도 상대방을 지키고 있는데 올라가야 된다는거 아니겠어요? 야 갑시다 우리는 뭐 포가 많으니까잉 자 일단 여길 뚫으래요 삼병 분리를 합시다 삼병 4개만 있으면 되겠다 4개만 하구요 삼병을 일단은 정찰 저기 어딨나 좀 보고 포로 줘 줘야지 기병 하나 위 기병 하나 밑 쓸까 볼까요 여기 맵이 너무 안보여 어두워요 보인다 어 보인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 뭐가 날라오는데 일단 이 일단 잠깐 일단 이 강을 강을 경계로 위도 막으면서 포를 녹여야 되겠다 아 근데 이게 어두워 살 안보여 어 어 근데 여기 어두워 살 안 보여 포가 많이 있으니까 나뻘이 형도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온다 온다. 얘는 뭐지? 왜 근접을 안하지? 이상한데? 근접을 안하는데? 20파운드 좀 앞으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케이 밥집, 밥집 보여요, 밥집 보여요 이렇게 붙고는 베이컨에 감자만 나온다고 아니 배가 불렀구만 살짝 강을 도와 볼까요? 롤렌치로 갑시다 롤렌치로 갑시다 롤렌치로 갑시다 롤렌치로 갑시다 롤렌치 아 너무 닥돌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내 기병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퍼드가 여기 뒤에 있다 일단 사이드 2분 안에만 점령하면 되잖아 2분 안에만 점령 2분 안에만 점령 2분 안에만 점령 2분 안에 점령 RTS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도화하자 도화 가자 출장군과 함께라면 도화할 수 있어 1분 40초 압도적인 화력으로 쫙쌀해주겠습니다 어디갑니까 내기병 내기병 어디가 너 어디가니 정신차려 뒤에 저기 밥집있다 밥집 먹자 밥집 찾았다 밥집 먹자 아퍼 나폴레형포가 있다는거 사망연하나 뭐야 누가 닭도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우와한다 누가 오케이 밥집 먹었어 아퍼 밥집 먹었으니까 끝난거죠 여기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 어 돌양하나 사망 아 우리 사망자가 나오다니 그 스테이지동안 사망자가 없었는디 1분 20초 뭐 남쪽이 좀 치열한데요 1분 뭐 먹은거 같은데 1분 아 왜 이렇게 안죽어 얘 법이형 야이씨 학천사님 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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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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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스미스는 지금 약한데 스미스는 총 쏘고 빠지고 총 쏘고 빠지고 0 데미지가 와우 쟈라쟈라 33초 25초 24초 간당간당해 보이는데 간당간당해 보이는데 안 되면 차지라도 파킨이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됐어 자리 잡았어 오케이 확보 와우 아씨 무브 마우스 아우스 마우스 남산을 확보했습니다 밀어내면 돼요 밀어내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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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엏 엇 엇 나 어디갔어 아 왜 후퇴해 어 10초 어 야 이거 위험한데 에이 설마 8m 항복 아 내 8m 잠깐만 아니 이거 잠깐만 어 6 아 이거 진다고 어 5 4 3 3 아 차지해야 겠다 1 아 이거 안 돼 저 이걸 진다고 아 아 아니 왜 왜 아 아 다시 해야 돼 아 아 북부 북부에서 너무 많이 뺏겼어요 시간을 북부전선에서 잠깐만 잘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앨바인데 저기 너무 많은데 아 아 이게 좀 모자르긴 모자르다 병력이 5개만 더 있어도 그냥 쏘는 건데 그쵸 아 20개 투입할 수 있으면 이겼을 텐데 그냥 가운데로 뚫어버립시다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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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운데를 그냥 돌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왼쪽 우측이나 밑에는 그냥 3병으로 이렇게 이렇게 뚫며 뚫으면서 가운데 한 세뇌 병력으로 가운데를 뚫어야 되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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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적으로 빙장구는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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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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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빨리도 와있어요. 틈을 잘 봤어요. 정신 좀 챙기시고 아 여기 산타지 너무 아파. 아씨 아파. 비명 어디갔지? 아 너무 아파. 탄탄이 사기야. 내가 빨리 여기 닥돌에서 탄탄을 잡으면 흠... 되지 않을까요? 껀주 귀신같이 해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상대방이 뒤돌 도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득이니까 자 자꾸 요거 요거 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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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이때 도와할까?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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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도와 하자 도와 하자 골을 벗삼아서 도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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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전진만이 미션의 승리를 보장한다. 아 오도가 조금 우리가 고지가 아니라 조금 불리하긴 한데 괜찮아 이 속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위 거기다 채웠고 갑니다 전진 아까보다 조금 짜임새가 있네 내가 해봐가지고 밥 밥 밥 밥 밥 밥 먹을 수 있을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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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많이 아프다. 밀어넣어. 밀어넣어. 밀어넣으란 말이야. 차지하러 온다. 차지하러 온다. 차지당하나요? 차지당하나요? 상탄. 얄미운 남군에게 상탄을 먹여주십시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마가축? 우리는 24파운드만 믿고 가는거야. 달리는거야. 우리 기비형 어디갔지? 너 왜 후퇴하고 있니? 어떻게 된거에요? 왜? 왜 후퇴하고 있니? 일단은 가운데만 뚫어.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를. 아, 포에 맞았구나. 산탄 포에. 아이씨. 아이씨.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뚫어야 돼요 아씨 왜 차지야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차지 됐지 왜 공격대왕 왜 공격했지 아 근데 기병은 뭐야 쓸모가 없어 아니 왜 저 포병에다 차지해 놨는데 왜 저거 후퇴 짜증난다 이거 아 얘한테 자꾸 당하는 거잖아 아씨 맘이 급하네 아씨 맘이 급하네 아 산에 있는건 잘 안두고 아 여기가 솔직히 어렵다 활력을 좀 집중해야겠어요 암호 암호 더 붙이자 20파운드는 멀리 있어도 되니까 24파운드를 좀 24파운드 467킬 24파운드 427킬 20파운드 147킬 여기를 집중해서 35초 남았거든 암호가 없네 자 암호 왔어 암호 왔어 기다려 여기를 화력을 집중해서 여기를 뚫자 다 뚫렸어요 롤렌츠로 요것만 뚫으면 돼요 머지갔네 아닙니다 1 2 3 2 25 아 이번에는 깨자 이번에는 깨자 제발 뺄 수 있잖아요 아 닥돌 할까? 닥돌에 유혹이 있어 로렌츠를 닥돌하고 여기다 쏠까? 20초 남았어 18초 슬슬 닥돌 해야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자 내가 간다 휘장군이 같이 갈게 어 쿨 나 스탑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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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는거 아니야 20파운드 이리로 확보 확보 여기만 확보하면 돼 이거만 먹으면 돼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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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으니까 오네 이리로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데 12초 아 이거 끝날 때 딱 때릴걸 아 아 다시 뺏겼어 로렌츠가 근접이 센 총이라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9 아 안되나? 여기가 각인데 7 아씨 잠깐만 이게 안된다고요 여기만 먹으면 되는데 여기만 오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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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1 5 5 5 5 5 6 진짜 아 아 얌생이로 먹었다 야 나무 여기 거든요 여기 여기 나무 여기 있는데 깃발 바로 옆에 있는 우측 나무있지 거기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딱 떼질 때 고기를 먹고 있다가 시간이 다 되려고 하면 고기에 싹 들어가면 돼 그쵸 다행이다 아아C 땄어 땄어 아 한 번 더 했으면 좌절이었는데 땄네 아 어디와 평판 올라갔고 레벨업 연대장 백병전 4기 총기 재장전 시간 정확도 명사수 훈련이죠 명사수 훈련 총기 코스 정확도가 오래 떨어지네 총기 코스는 왜지 다 나쁜거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총기 코스는 총기 10에다가 재장전 시간 만일 10% 정확도 만일 10% 거든요 아 재장전 시간이 쭈는구나 하나는 재장전 시간 줄이고 정확도가 늘어나고 하나는 재장전 시간이 늘어나고 정확도가 늘어나는 거구나 아 시간이 이게 늘어나는게 좋은게 아니네 재장시간이 늘어나는게 그쵸 음 이런건 오히려 재장시간 줄이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그치 일단 쏘고 보는거 아니야? 맞든 안맞든? 난 그거 같은데 일단 일단 쏘는거지 빨리 빨리 하고 빨리 한 발 더 쏘는게 이득 아닙니까? 프론트락이니까 툭슥슥 툭슥 툭슥 툭슥하면 나 이거 할래 총기 코스 4개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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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성 기병이 약간 나포됐죠? 아이C 아 기병쓰기 어려운데 안쓸 수 스미스가 별로던데 이거 그냥 차달이 근접이 좋은게 나은 것 같아요 백병이 좋은거 레밍턴 아 옛날에 레밍턴 좋았는데 우리 비비탄 레밍턴 총 레밍턴이 좋았는데 팔메토가 팔메토 쓸 수 있나 못써 레밍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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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나오는것 같은데 못본것 같아요 아직 없나봐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총이 있더라고 아 비싸? 아 근데 이거 비싼건 좀 에바지 그쵸 나 이거 백병전 좋은걸로 쓸래요 소드오픈 샷건이 샷건 산탄총 아 팔메토가 좋은데 270이 안된단 말이야 콜트 좀 비싸지만 콜트 너무 비싸다 레밍턴 안돼 안돼 아무것도 안되네 아 그냥 스미스 우리는 스미스 써야되나요? 아 알겠다 디비드전 하나 더 만들고 이거 미션보고 만들게요 일단 안만들고 다른게 너무 노는데 일단 미션보고 만들게요 음 어쩌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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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우스마운틴 전투 이후 남부연합군은 3500명 어쩌저쩌고 앤티덤전투 앤티덤전투 우리가 2차 훈련에서 이겨서 5% 감소에다가 적의 규모 2.5% 감소에다가 또 2.5% 감소 오케이 총 10% 감소죠 훈련이 이만큼 있고 군대가 100K에서 111K나 들어온데요 리 장군이 전쟁을 북부 연방군 영토로 가져오기 위해 메일랜드주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을 이동하여 침파하는 군대를 막고 리 장군을 샵스버그 마을 근처에서 코너로 모십시오 리 장군이 앤티덤 크릭 뒤에서 견고한 방어선 구축하고 기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 중대한 전투에서 패배해서는 안됩니다 실패했을 경우 링컨 대통령이 인기와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느낌 이거 지면 끝나대는데 지면 조진대에요 여러분 이거 지면 링컨이 인기가 떨어진대 꼬르벅 미션이야 아 무서운데 좌측 중앙 우측 있고요 예비되어 있거든요 좌측 이거 더 채워야될 것 같아 더 채워야될 것 같다 이거 엄청 이거 부대를 몇 개를 써야되는거야 이거 이거 캠프를 일단 캠프를 가서 스무개 채워 보자 스무개 채워 보자 자 이거 더 만들게요 모병 일단 스피링 일단 춘전 184으로 채웁시다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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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종의 고개방패죠 고개방패 춘전이 어 포춘전 포포 포포할까? 춘전이 포할까? 이걸 이렇게 내리고 184 184이도 없어 이제 와 잠깐만 뭐해야돼? 빠뭐해야돼? 와 184이도 없네 아 기병이 닭돌? 아니야 그러다 녹아 아 파머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파머를 써야될 것 같은데 파머를 써야될 것 같은데 어 파머를 계속 조져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파머가 쓸 일이 왔나요 이제 파머가 안 되는데 파머도 모잘라요 잠깐만 그러면 포를 그럼 포를 채워야되겠다 어쩔수없다 파머가 안된단 말이야 어 아 8m 있다 파머가 안되면 8m라도 미시시피랑 8m 있네 이것도 백병전용이네 이거는 8m 8m라는게 거의 백병전용이 좋대 총이 되게 튼튼한가봐요 8m 일단 보병을 좀 많이 있는게 유리한 것 같아요 포병도 포병이지만 몸빵이 일단 되야되니까 4m 거지라고 왜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거지냐 왜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거지냐 자 여기도 우와 스피링이 뭐 자르지 8m 도배를 해야될거 같은데 8m 도배를 해야될거 같은데 8m 도배를 해야될거 같은데 3천정 미시시피 사야돼 이거를 아깝잖아 아 로렌치있다 로렌치 아 로렌치도 안돼 돈이 없어 돈 다 날려갔어요 여러분 어머나 어 증명할 돈이 없어요 돈 뜯어봐 이거 좀 팔까? 팔면 안되잖아 포를 좀 팔까 포? 포는 막 안쓰거든 6파운드 좀 팔고 12파운드 아 12파운드는 좀 아깝죠 팔기가 기병대 총 팔까? 쏙옷 쿠켄브라더 요리와 형제 그래도 모자르네 엄청 모자르네 헌터총 샵스 미치시피 넣을 수 있는데 병력 소집할 돈이 없는 것 같아 돈 다 써가지고 띠닥띠닥 띠닥 아니 어차피 올인이야 나머지는 포포 6파운드 6파운드 나폴레옹 아 나폴레옹 살 수 있어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니면 돈을 사도 돼 평판으로 12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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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폭 5사폴레옹 딱 되네 20파운드 지금 여유가 없을걸 13개 있어요 더 모아야 돼요 저거 되게 좋아요 20파운드 아 그냥 들어갈까? 다 풀로 못 쳐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럼 12파운드 이거는 근접용이고 그럼 네 우리가 어 나폴레옹도 22개 있고 20파운드 20파운드 24파운드 20파운드 쓰고 14개만 13개만 아 돈이 없어 됐지 얘들은 다 못 채우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겨서 돈 따면 되죠 뭐가 중요할까 중앙 좌측 우측인데 중앙이 아무래도 넘버1이고 좌측 넘버2 우측 넘버3 중앙이나 좌측은 20개 여단 다 채울 수 있고요 우측은 12개밖에 안 채웠는데 이게 오기 전에 다 조지면 되지 뭐 아 추워 남부연합군은 스압스버그 마을 근처에서 우리 군대에 맞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가 매우 잘 방어될 것이므로 조심해서 행동하십시오 남부연합군은 우측방을 여기에 배치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리를 어떻게 못 넘어가 다리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엔티덤 크릭을 건널 수 있지만 남부연합군은 매복으로 가거나 인근 연덕으로서 포기해봐도 위험이 있습니다 마을과 남부연합군 보고서러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는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공정 안전이 시작합니다 북쪽이 안전하다는데 감정인가 발레군이 언덕에서 벽력을 숨겨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덕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 언덕 남부보병 연합군 보병대가 이 숲에 숨어있다 오케이 남부근 동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대 이렇게 이렇게 있대요 숲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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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포대도 있대 그렇게 많은데 전쟁 규모가 두 배로 커졌는데 갑자기 마을은 포톰의 강이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를 차단할 수 있다면 남부연합군은 중앙에 타다오자 오케이 잠깐만 아 너무 복잡한 미션이다 아 떨리 미션 떨리지 않아 우리 사단은 새벽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전히 먹으십시오 장군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경고를 해 주는데 정말 어렵다고 첫 번째 파산국은 남쪽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숲은 남부연합군 보병대가 방어합니다 저게 얼마인지 모르고 언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목표는 여기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먹은 다음에 저기 오기 전에 박살내야 되나 본데 근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강력한 저항을 맺는다면 그냥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두 시간 내에 두 차가 나머지 변경을 기대하는 게 좋대 이게 안전한 방향인가 보다 잠깐만 뭐야 수명이 들어간다는데 풀로 안 들어갔는데요 아 이거 그랜트 장군님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다 안 들어갔죠 나폴레옹 여기 나폴레옹이 최고인가 12파운드 곡사포 있고 20파운드 있다 20파운드 패럿 이거 184이 빼고 20파운드 하나 넣고 허민이네 오랜만입니다 큐아 웃어주세요 바빠가지고 제가 아 이게 1군이구나 그랜트 장군 좀 불안하긴 한데 184이 빼고 폴 하나 더 넣을까 어차피 포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보급부대가 돌아와도 오기는 편하거든요 보병은 좀 빠르니까 포병보다는 음 근데 이거 하나 빼고 나폴레옹은 등업이 좀 잘 된 나폴레옹 요거 하나 자 미션 볼게요 잠깐 덩커처치 니코데모인데 언덕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먼저 먹구요 이거를 이쪽을 점령해야 될 것 같고 미션은 샵스버그 성큰 로드 덩커처치 방어 이거 두개 먹고 여기에서 기다려서 여기에 막으라는 얘긴데 쓰읍 음 자 일단 3병 갑니다 세이브 먼저 할까요 앤티텀 전투 앤티텀 전투 여긴 누가 이겼나요 실제로 북군이 이겼겠지 아 남부군이 이겼어요? 남부군이 갈아버렸어요? 아 맨날 지는 것 같은데 북군이 되게 유리한 전투 아니었어? 맨날 졌데 휴 떨린다 아 20파운드가 하나 있어서 그래도 맘이 띔든한데 일단 이 숲을 숲을 먼저 먹습니다. 집도 먹고요. 저기 안 보이는데? 보인다. 1,200 32파운드 닿았나? 보인다. 일단 매복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 남부군이 남부군도 같이 갈렸어? 야, 완전히 유리하네. 북부가 자원이 많으니까. 리 장군이 대단한 장군인 건 맞아, 그치? 리 장군이 아니었으면 전쟁이 끝났겠다. 이 시의 장군이 원래 잘 써온다니까? 이수신 장군님도 그렇고 더 왔다, 더 왔다.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타이밍. 좀 더 올게. 어, 더 왔다. 충무공 2C 아니야? 충무공 2C? 일단 갑니다. 포병의 지원이 없지만 저기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저기 소극적인데? 와, 차지하러 오는 거 봐. 미쳤다. 슈프로 들어가자. 나는 슈피 좋아, 엘피야. 이건 먹었는데? 보인다. 여긴 확보. 어렵지 않게 확보했고요.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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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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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라인을 잡아야 돼? 잠깐만 일단 이걸 막고 여기를 막고 이 언덕을 라인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병이 더 왔거든요 뒤에 전라만이 왔거든요 취장군의 본대가 왔거든요 또 언덕을 확보하자 잘 숨었어 잘 숨었어 아니 클릭이 안 돼 라인 잡아주세요 기병이 없네 3배웅만 쫓아가자 취장군님의 본대가 오십니다 과자 우아과의 사단이 더 않고 저지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어요 어딘데? 여긴가? 인지 어렵대로 진짜로 기본 소문에 진짜로 진짜로 조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시, 도시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아, 여기 삽사과까지 먹어야 되네. 돌다리 넘어서. 아, 포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다. 가자, 가보자. 일단은 말씀하신 것 같은 축착취입이에요. 뭐 없어요, 단골이. 돌다리는 노마크인가 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시간이 후달린다. 돌다리와코. 남쪽으로 노마크였어요. 여기 없는 건 아니고. 아, 두 명 후퇴. 이거 돌다리 먹는데 두 명 후퇴하네. 아, 돌다리 거짓이네. 야, 너가 그냥 씨. 파이트분이 큐아. 독보 3큰노든 우리 갖고. 이렇게 안 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 이거는 이쪽에서 포일 해주니까 프랭클린 부대는 거의 전멸 됐어 누가 덜격하냐 지금 상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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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케일이 남다르다잉 다시 왔고 연대장 사망 자네의 희생은 잊지 않을게 너의 희생은 잊지 않겠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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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합니다 장비들 다 죽고있어요 아 내포 뭐야 도시가 노마크가 아니잖아 아 여기 왼쪽에 밀리는데 아 씨 일로 와주실래요 완전 Heavy 자 우리를 house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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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지? 대디 뭐랄빵이 낫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뚫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뚫어? 뭐지? 콜 뚫어야 되나? 암호가 없대 암호가 아 정신 못 차려 이거 먹은거야? 어 먹었다 2분 35초 어? 오케이 뭐랄 이거 3병 하나만 쫓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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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었어 뚫어었어 어? 야! 아! 점프고 아! 어! 아! 엉 없어요 총알이 총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대로 들어가자 돌다리 왔고 다시 85832님 Q와 오렴하니입니다. 배우를 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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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신 사나워 하이 정신 사나워 죽겠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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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했어? 어떻게 깼지? 어떻게 깼노? 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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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상이 짭짤하네요. 부대 하나 주는거야? 아이론 브리게이드 경력 일단 경제 하나 올리고 조직 하나 올리고 총부터 사야지 어우 너무 춥다 20파운드 24파운드 20파운드 20파운드 아파면 아낌없이 사구요 자 여기가 베다랑 베다랑 이거 받았다 아이론 브리게이드 185 소장이거든요 명사수 훈련 찍혀있고 명사수 찍혀있네 와 1855 쓰는구나 이거 어제 풀업이니까 신병 쓰면 안되네 아 총이 없어 돈이 없어 잠깐 아 에바야 일단 한 부대만 채우자 어쩔 수 없어 지금은 8맥 8맥 로렌츠 춘전 이거 너무 존해가지 말구요 소령 들어갑시다 소령 이거 신병할까요? 돌렸는데 돌렸는데 어이거 다 됐는데 하퍼즈 패리에이거든요 음 음 스프링필드에 더 넣을 수 있죠 아 잠깐만 아 아 사버렸어 안살려고 그랬는데 안살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 아 없어 돈이 하아 돈받아야 되겠는데 아 근데 3시간에 들어가요 아 잠깐만 이거 어쩔 수 없지 신병 쏴야쏠 쏴야쏠 아까도 잠을 사는 바람에 망했다 아 로렌츠를 바꿀까? 아냐 잠깐만 스프링 스프링필드 아 돈이 생각에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아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아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아 대신 남군은 좀 싸게 징집이 가능한가 보죠 대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요정도로 일단 세팅하고 미션 해보자 아 근데 사람이 많은데 예비군은 많은데 돈이 없네 아 진짜 Um 파 아 이것 표현 수가 poco